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프레디 파즈베어 체크업. 예전에 데모 버전 했었거든요. 프레디가 이렇게 앉아있고 영혼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플래시로 비춰야 됐던 그 데모가 있었는데 이번에 풀 버전 나왔어요. 굉장히 귀엽죠? 프레디가? 큐티 버전인 것 같아. 넥타이 했죠? 단추 이렇게 명치에다가 했어. 크게 떴어. 눈썹 어디 있어? 눈썹은 또 왜 밀었어? 진학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어? 어디 앉아있네? 하드모드도 있어요? 뭔가 기본을 깨면 하드모드가 열리는 스타일인가봐. 엑스트라. 옵션. 어? 이거 뭐 찾고 있어? 프레디 박스에. 뭐 찾고 있어? 장난감 찾고 있어? 뭔가 애기 같네? 그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어? 뉴게임 슬롯이 3개나 있네? 1번 슬롯. 맞아. 이때도 뭔가 미리 알려줬어 하는 방식을.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워이. 워이. 내 아나운서 Argh決신 Taiwpp. 내 아나운서는 요즘 toim업을 하고... 쇼를 끝난 프레디를 수리해야 된대, 정비하는 일인가봐요.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고, 워키토키로 알려준대요. 첫번째 스텝, 보안 프로토클 코를 누르면 프로토클이 오프가 된다. 사운드 테스트도 해야되나봐. 두번째 스텝, 프레디 청소하기 스텝 버튼을 누르면 5분만 기다려주세요. 모든 파트들이 흩어져서, 다음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 보안 프로토클 충전시켜야 된대 네번째, 사운드 테스트 프레디가 제대로 말하는지 그쪽 방향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 다섯번째 스텝, 그 다음에 프로토클을 켜라 이제 쇼 나갈 준비가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스텝, 보안 프로토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스텝, 보안 프로토클 다섯번째, 사운드 테스트 좋네 뭔가 살짝 흐리드릿하다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고장이 났는데 연기가 났는데 패드를 확인하래요 이게 패드인가봐 코 누르고 있어 맞어, 저 얼굴 가브리엘 전에 저 영혼 사진 찍는 플래시박 비추는게 데모 버전 플레이였거든요 오 마이 무시어 자, 고 백 이제 프로토클을 껐죠 이제 두번째 스텝 프레디 크리닝 프레디 청소하기 탭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테이블을 알아있다고? 여기 있군 파즈 스프레이 찾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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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 오 그때도 프레디 오고, 영혼 오고 그랬었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2년 된 것 같은데? 시간 동안 버티는 건가 봐. 까꿍! 까꿍! 조금 아껴야겠다. 두 칸밖에 안 남았거든요? 30초. 바로 보인다, 근데. 살짝 보여. 20초. 까꿍! 13초. 예스! 20초. 20초. 기분다. 더 나이 세상에. 무슨 말씀이야? 네, 이것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자, 살짝 뿌려볼까? 짖. 뿌린거야? 너무 소심하게 뿌리는거 아냐? 이 시간에는 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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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스페디가 보기에 갑붙해야겠지? 내려가네? 누르고 있어야 되네? 스페이스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잖아요. 아까 나중에 tidalban을 내가 쇼핑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했네요. 그게 기온에 hunch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ąASの方法使いなくなります。 소리가 인기적이 나왔나? 배터리가 부족한데요? 뭐야? 완성된 건 된거고 아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는구나 다 채우면 아직 고장 안났고 CCTV를 안찍히면 프레디가 움직이는거야 오른쪽 위에 저 충전 배터리를 이쪽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거에요 오른쪽 위에 저게 다 떨어지면 안올라가는거지 CCTV가 사라지면 프레디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쳐줘야 되는거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거에요 프레디가 조금씩 다가오는줄 알았어 처음에 오른쪽 아래 아이콘이 충전중인거야 CCTV가 고장은 안나네 다행히 이게 100% 안되는구나 조금 부족하구나 30% 20% 부족하네 이게 S가 안눌려지는데 이게 S가 안눌려지는데 한번 갔다와야되는데 꼭 이렇게 해서 열리는데 충전이 다 돼야지 열리는구나 충전이 다 돼야지 열리는구나 한번 내려가면 충전이 다 돼야지 올라가요 조금 충전하고 아예 앵코를 내면 안되는거야 오른쪽 위에 배터리가 0이 되면 패드가 안올라와요 그래서 아예 0%를 만들지 말고 원래 핸드폰 충전하거나 그럴때도 20% 남기고 80% 충전하고 그래야지 배터리 오래쓰잖아요 이것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켰나보네 배터리 앵코를 내니까 패드가 안올라가 꽤 얌전한데 생각보다 꽤 얌전한데 생각보다 CCTV도 고장전 안나구요 딱 한번 고장나네 딱 한번 고장나네 이지하게 되는 상황 오케이 으흠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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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모글동 radon 씨씨티비나 으 으 으 이브에 근데 뭐 철사를 먹고 있니? 짜장면인가? 프라이틱 파즈베어 중화요리? 정기줄 먹고 있니? 배고파서 나이스 자 네번째 스텝 사운드 소리 체크 소리나는 대로 프레디가 말을 그쪽 방향을 얘기해주면 오케이 틀리면 아니다 자 그럼 얘기준의 라이트야 내기준의 라이트야 내기준의 오른쪽이면 이쪽이었죠? 프레디 기준의 왼쪽기가 오른쪽인거에요 내기준의 레프트 아 그쪽으로 보면 맞는거야? 소리나는 방향으로 보면 잠깐만 눈 라이트라 그러지 않았어? 방금 내기준의 라이트면 이쪽이거든요? 얘 이쪽보고 있잖아 아니요 해야 되는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조금 헷갈리네 라이트 내기준 라이트 사운드 처럼 수위 π 국 Easiest 라이트 어떤 항음향을 해줄게 수위 π 뭐 less 정확히, 왓지, 칼을 올려 놓은 거여 프레디가 정확히, 좌측을 올려 놓은 거여 좌측을 올려 놓은 거여 프레디가 정확히, 칼을 올려 놓은 거여 이 녀석이... 그래? 자, 다 됐나요? 퇴근인가요? 어, 왜 그래? 왜 불러? 어? 왜 숨을 차지? 어? 뭐야, 들어간거야? 가브리엘이였어, 내가? 월날이요? 누구세요? 처음보는 애니메트로니스인데? 올해지 컴백하는 그분이 맨날 올해지 컴백하셔? 가브리엘의 여친이 있나봐요? 어구구 잉크가 됐네? 정비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프레디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프레디에 이미 가브리엘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수리하러 갔다가 정비공은 죽었고 가브리엘은 아까 그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서커스베이비 조금 마른 체형 닮은 것 같긴 한데 엘리뉴 좀 닮은 것 같아요 가브리엘은 죽어서도 애니메트로니스 여친이 있다는 굉장히 부러운 스토리의 개미인 것 같아요 나만의 스토리 정리 아까 그 말했던 엘리뉴 닮은 프레디를 퍼피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노네 내 손안에 있어 너 어디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만 줘봐 가만 안 놔도 이건데 가브리엘 완전 콧겼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오 티비 뭐야 이건? 2D 게임 같은데? 출시됐어? 3D 게임 해볼 수 있는 건가? 오 안녕 인사를 하네 CD 뭐 책 냈어? 오 그래 하드모드 있구요 에이스트라 있네요 상자 선물 상자 들고 있어 캐릭터스 프레디 파즈베어 뭐야 드림스케어 프레디? 손에 뭘 물고 있는데? 엘리자 엘리뇨 엘리뇨가 아니고 엘리뇨을 비슷하게 해서 만든 엘리자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이 코킨 프레디 카톡띠 오 뭐 때리는 것도 있었네 두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구요 뭔가 조금 무시시한데 이건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애프턴 애프턴 매니저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캐릭터 조금 나이든 브레디 같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땡큐 게임을 2년간 만들었는데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에요 이건 뭐지? 뭔가 클릭이 되는데? 뭔가 CD 게임이 있네? 어 뭐야 패스워드도 있어? 패스워드 뭐라고 에러 뜨는데요? 스타트 게임? 텍스트 게임이야? 악마 골든폭시를 잡으려고 프레디 에이전트가 돼서 골든건을 찾아서 죽여라 그 얘기였던데요 폭시를 잡아서 이 세상을 구하래 점프? 오 오 뭐야 이게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점프 굉장히 높은데 우리? 프레디? 쭈욱 쭈욱 예 한 번엔 못 가게 하네요 어... 요건 또 못 하냐 어... 으흠 어...뭐야 쟤 뛰니까 움직여 오... 나이스 얘가 제일 싫어 잠깐만 잠깐만 앗 앗...괜찮해 피 많아 피 많아 뭐 공격은 없나? 공격은 없는 것 같고요 어... 꼬링 뭐야 끝이야? 아... 되게 힘들게 왔는데 뭐 좀 없나요? 쓰돌이 나와줘야지 아 어렵게 갔더니 뭐 없네 어... 골든프레디구나 하드모드 한 달 전? 왜 전화를 하네 전화 받으세요 안녕 안녕 handled 빨리 I need a favor, you probably already heard the news and the police is getting to a conclusion about the case they just need to see the files that were hidden and you know I can't actually tell what it is but the boss tell me that this could set us in a pretty bad situation and we don't want that, so I need a favor, you go there in the middle of the night, delete all the files and erase any trace that could get us in the prison and in exchange we give you a promotion yeah you'll be the officially security guard for the brand new location about to open in a couple of weeks I guess not sure probably yes so show me we accept well it's it's kind of a mess but I think you would do Alex very sorry media zin 》 H. Eliot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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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마이, 오 마이.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안 가시는데? 문 내리는 거 없는데? 문을 닫으라는데, 그리고 여왕님도 오셨대. 문 닫으라고? 아, 시프트였구나. 아! 좌우로 소리 많이 나거든요, 지금? 다 됐나? 오, 소리. 사방에서 돌려. 파일을 삭제하래. 여기에 뭔가 비밀이 담겨져 있나봐. 오, 이 사운드?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소리 굉장히 심한데? 네, 지워졌다. 오케이. 오, 탄다, 탄다. 오 마이. 오 마이. 왔어. 꽤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되나봐. 갔죠? 됐다. 지워졌다. 꽤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되나? 아, 파워. 파워. 68%? 오. 오. 오 마이. 오. 파일이 엄청 안 지워져. 유지 프로? 파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막바구니를 줬어요. 파일이 엄청나게 되었어요. 쇼크루 유코 나이스 파워 3%까지 떨어졌다 클로즈 포크 디엔드 왓츠풀 원더러 노 로롱 V2K 익스페리먼트 파운드 30년 후 30년 후에 뭔가 이상한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됐나봐 그래서 펀타임 시리즈가 오픈했고 아 다음은 펀타임 시리즈인가보다 디솔레이트 나이츠 서커스 오브 데스 오 재밌겠는데 펀타임 버전도 예 별 2개 땄구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에스테가 더 열린게 있을까 하나 더 열렸네요 스프링본이 프레드베어 골든프레디가 아니고 프레드베어였어요 이번에 갑툭티 한번 당했죠 쟤네들에 대한 갑툭티는 없네 오케이 가브리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펀가이가 주인공을 불러서 파일을 삭제하게 시키는 프레디 육탄 스타일로 내용까지 짧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스토리도 좀 나름 넣어서 깔끔하게 만든 것 같아요 프레디 파즈베어 체크업 프레디 피자 가게 팬게임 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이브할 꾸이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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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